네 감사합니다. 자 나빠 이어서 우리 김나무 단장님의 앵콜곡입니다. 고백해봐요. 먼저 한번 잘 들어볼게요. 내게 관심 있나요 말을 해봐요 왜 자꾸 나만 보시나요 어디서 어디서 와 고백을 해버려 이런 기회를 오늘 한 번도 나는 이미 눈치채서 당신 마음을 긁어버려 오늘은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둘지 몰라 지금 딱 이 여친 고백해봐요 내 여자가 되어 달라고 나를 사랑하나요 나를 사랑하나요 그렇게 망설이지 말고 계속 우리 여자를 기다리지 않아 이런 기회를 오늘 한 번도 나는 이미 눈치채서 당신 마음을 긁어버렸어 오늘은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둘지 몰라 지금 딱 이 여친 고백해봐요 내 여자가 되어 달라고 나는 이미 눈치채서 당신 마음을 긁어버렸어 오늘은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둘지 몰라 지금 딱 이 여친 지금 고백해봐요 내 여자가 되어 달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나 내가 너를 사랑하나 네 감사합니다 아유 단장님 단장님 잠깐만 잠깐만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